안녕하세요. 지구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목적, 명예의 목적을 이십니까? 아니시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50%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은 경제적인 목적의 이유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보다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며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종들을 대하면서 또 다른 아이템이나 또한 많은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은 제가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3년 정도 전에 거래처의 어떠한 사장님의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부께서는 50년 가까이 48년 정도 이민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구요. 지금의 연세는 거의 7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 오셨을 때에는 빈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민 가방을 하나 가지고 체류의 신분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오셨다고 합니다. 오신 상태에서 여러 주를 다니시면서 별별 직업과 허드렛 일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었구요. 그런데 이 부부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상은 한 곳에 정착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건강이 허락이 되셔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터에 매진을 하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3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세븐데이스를 일하면서 단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즈니스는 세탁 비즈니스 같은 경우가 거의 18개 이상 그리고 델리 스토어리 한 5개 이상 정도의 정포를 운영하시면서 중소기업 이상의 매출과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죠. 이 두 부분은 거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세븐데이스를 일을 하시면서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종교 생활 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어떤 모임 이라든지 친구분들 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어떠한 시간으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푸시거나 대화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시간조차 가지지 않으시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집은 대단히 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집도 소유하고 계시면서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두 부부 중에서 할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어느 날 너무도 고생하고 너무도 달려만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인 되시는 분한테 결혼 기념일날 어떠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주변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왔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다 싶어서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게 되었죠. 그 이벤트의 내용은 뭐냐면 메나탄의 요트를 하나 대여를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그 렌트를 한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상 파티의 계획의 어떤 테마는 무엇이었냐면 두 부부의 결혼 기념일 선상 파티였습니다. 부푸른 마음과 나름대로 주변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하를 받고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자 처음으로 만든 자리였죠. 이분께서는 한 100여분 정도의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그맣게 100여분들한테 초청장을 준비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또 그들의 식사와 또 여응을 즐기 위한 이벤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소요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앞만 보고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할아버님께서는 그 정도의 투자는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잡은 일이었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 미리 초청장을 주변 사람들한테 일일이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고서 메일을 우표를 붙여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선상 파티를 준비를 하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나서 당일날 요트의 두 부부는 파티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한테는 굉장히 낙심을 하고 또 황당하면서 뜻하지 않은 좌절감에 인생에 있어서 회의감까지 느끼는 모습을 갖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유는 100장의 인비테이션 카드 초대장을 보냈는데 막상 파티가 시작하는 선상 파티의 시간에 도착을 해 준 사람은 가족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뉴욕 생활이나 미국 생활이 바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늦어서 도착하는 사람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티 선상 시간에 30분이 흐르고 40분이 흘러도 주변의 몇몇 가족 말고는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원해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100명의 초대장 중에서 온 사람은 최종적으로 2명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씨 같거나 거리가 먼 장소가 아니고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선상 파티를 초대를 했다면 경험 삼아서.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냐 나도 한번 가서 배 위에서 와인잔을 건배하면서 또 좋은 음식과 주변의 경관을 봐가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꿈에 그리는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100명에 발송된 초대장 중에서 단 2명이 온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생활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두 부부의 모습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셨던 게 나중에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점이었냐고요? 아 그리고 저분은 갔느냐고요? 예 사실 저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두 부부가 30년 동안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세븐데이즈를 일하면서 대인관계가 과연 어땠을까요? 보통 때에 그분들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시간을 내주질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 초대를 해서 그 흔한 미국에서의 바베큐 파티 정도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씀으로 전화를 끊기가 일쑤였고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어느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내시는 것은 고사하고 참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종교 활동조차도 하신 일이 없고 주변의 한인 상권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도네이션을 하시는 경우도 없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변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 지내셨죠. 그 단절을 하신 이유는 내가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전혀 거듭떠보지도 거듭떠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지난 30년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과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멋진 선상파티의 초대권을 받으면서도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의 이민생활과 또 전세계의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앞만 보고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의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씁쓸함. 내가 나만 보고 내 부부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려간 지난 30년 이상의 50년 가까운 이민생활의 모습. 결과적으로 70대 중반이 되신 분들이 마음먹고 몇만불, 10만불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서 선상파티를 개최를 하게 됐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는 초라한 파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부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사실 저도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부가 생각하시는 인생에 있어서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셨을 때 인간관계가 인생이 과연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주변에서 있었던 지난 3년 정도 전에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매진을 하면서 돌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이드에서 또한 무엇을 간과하면 안되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도 살면서 생각하시는 뉴욕히다리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